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 포맥시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웨이스트 미국 증시 사항부터 정리해 주시죠. 지난 밤은 미국 주식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6거래일 만에 동반 오름세를 멈추고 소폭 발락한 겁니다. 지수 종가를 살펴보면 다우 지수가 0.15% 내린 4만 834.97포인트로 마감했고, S&P500 지수가 0.20% 하락한 5,597.1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33% 떨어진 17,816.9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와 나스닥만 보면 연속 상승세가 8거래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간밤의 약세 분위기는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부터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이라고 풀이됩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하루가 될지 지켜봐야겠군요.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다시 내줬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3위까지의 순위가 하루 만에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0.78% 상승한 반면에 엔비디아 주가가 2.12% 하락하면서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만한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조정받은 걸로 보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연출한 바 있고요. 이 시가총액의 경우에는 간밤 종가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3조 1,60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300억 달러 차이로 시가총액 3위로 밀려났습니다. 또 시가총액 1위 자리는 애플이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애플 주가가 간밤의 0.27% 오르면서 이 시가총액이 3조 4,4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말이 많았던 넷플릭스 주가 역대 최고치를 결국 찍었네요. 네, 넷플릭스 주가가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결국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간밤 장중에만 3% 넘는 급등세를 보이다가 최종적으로는 1.45% 오른 698.5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43%가량 오르면서 넷플릭스가 상장돼 있는 나스닥 지수 상승률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가총액은 간밤 종가 기준으로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120조 원 가까이 늘었고, 지금 시가총액 순위는 3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최근 주가 상승세는 오징어게임2 같은 인기 시리즈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보입니다. 특히 넷플릭스의 올해 광고 실적이 작년보다 2.5배 늘어났다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진 점도 주가 상승세를 부채질했다고 분석됩니다. 오징어게임의 영향력이 확실히 느껴지는군요. 국내 증시 살펴보죠. 어제 코스피 시장은 어땠습니까? 어제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수 종가는 0.83% 소폭 오른 2,696.63포인트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엔비디아 호실적 전망 속에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데 연동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한때는 2,70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2,700선을 탈환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는 위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 기관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어떤 특징이 좀 있었나요? 네, 먼저 시가총의 상위 주식들이 대부분 강세를 연출했는데 삼성전자가 0.77% 올랐고 특히 SK하이닉스가 3% 가까이 뛰면서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하이닉스 주가는 장중 한때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2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만큼 새벽에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정부의 밸류업 관련 주인 금융주 상승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삼성증권이 4%대 상승했고 KB증권하고 DB금융투자가 각각 3%대 올랐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9월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또 4분기 중에 지수 연계 상장지수 펀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힌 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보통 공모주 시장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볼 법도 한데 최근에는 냉랭한 분위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공모주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새로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공모가의 4배로 뛰는 이른바 따따브리 자취를 감춘 지는 이미 오래고요. 오히려 상장 첫날에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K3i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주가가 공모가 대비 32% 그리고 18%가량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넓혀서 보면 공모주들 하락세는 더 두드러집니다. 작년 하반기에 상장된 공모주가 일제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어떤 기업가치 부풀리기와 공모주가 뻥튀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뇌기주에 투자를 할 때는 지금 기업가치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3분 중시 연합인폭행시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